망하든 잘 안되든 하든 일이 잘되든 누군가에게는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거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잘 들려드릴게요. ixingada, 하늘을 보면서 지금은 구름이 가면 목에 진단 이 목숨 하나 깔다고 생각든 봐 어느 것 하나 진랄 우리 것 하나 오늘의 생일이라고 깨지 말처럼 보인다 생각들래 당장 있는 생각이 있지 갑자기 눈물이 흐린더라 그래도 달이라고 비쳐내는 저 달이 주의 빛이 천천히 다름다르라고 미친 놈이처럼 보인다 생각들래 나는 죽는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도 달이라고 그릇도 달아 내 목숨 하나 깔고 나는 죽는 거 같아 그리고 달아 나는 죽는 둘과 내가 깔고 나는 죽는 것 같아 갑자기 난 생각이 있지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 그래도 달이라고 빛을 내놔 저 달이 주를 비춘 저 모습이 다른 달이라고 지금이 초라해도 빛날 수 있다고 해요 말해주는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도 달이라고 빛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